매니저에게 대리자수 지시한 정황은 인정하시는 겁니까? 메모리 카드 증거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장면은 김호중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 조남관 변호사가 함께 나오는 모습인데 어제 이 시간이요. 어제가 21일 화요일 밤 10시 40분쯤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김호중은 들어갈 때는 뒷문으로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앞문으로 나오긴 했어요. 그리고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 대언론 멘트를 하고 빠져나갔는데 어제 보면요. 어제 나오면서도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그래요. 당초 조사는 오후 5시쯤 끝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사는 그때쯤 끝났는데 김호중이 이렇게 포토라인을 피하기 위해서 5시간 동안에 못 나가겠다. 좀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해요. 어제 보면요. 10시 40분쯤은 나왔지만은 한 30분 정도 강남경찰서 관계자가요. 언론인을 상대로 좀 이렇게 통로를 만들지 못하면 못 나온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문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김호중이 나와서 언론을 향해서 1분 정도 아주 짧은 멘트를 했는데 심경을 토로했는데 어제 멘트를 보면요. 뭔가 석연차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심경토로가 아니고 뭔가 숨어있는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숨어있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멘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김호중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재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겠습니다. 재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고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답변을 하지 않고 아주 호련히 황급하게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김호중의 이 멘트를 보면요. 첫째, 재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동안에는 거짓으로 재지은 것이 아닌 것처럼 거짓말로 계속했는데 이제 솔직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아주 솔직한 답변, 신경토론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워딩이 있는데 재지었다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는 거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거짓말로 인한 국민들의 노여움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 재지은 사람의 범인을요. 구속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하고 죄는 졌지만 아주 작다라고 하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그동안은 거짓말을 했지만 내가 죄 지었다고 이야기한 솔직하고 진정성 넘치는 지금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하려고 하는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죄 지었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함으로 하지만 그 죄의 범인은 구속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의중을 갖고 있는 워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느낌을 받게 했고 또 하나는 남은 조사가 또 있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는요. 음주 부분만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술의 종류 그리고 술의 양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실하게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오랫동안 조사를 받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하면은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다 치를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중을 갖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어제 김호중의 멘트를 보면요. 아주 진정성 넘치고 솔직한 답변이 아니고 많은 전략이 숨어있는 꼼수가 있는 멘트였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해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공연을 마친 이후에 어떤 결론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받고 싶다. 말하자면 재판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중이 담겨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요. 그리고요. 조남관 변호사가 이제 조사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늘은 음주 부분만 조사를 했다. 조사를 받았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을 말씀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기초에서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거짓으로 국민들을 화나게 했고 지금이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으니 노여움을 풀어달라라고 이렇게 변호사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남관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 이번 사건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조력을 했던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는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뽀대기를 해라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사실은 이 사건을 더 악화시킨 게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검찰총장 대행 출신인 조남관 변호사가 오면서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 더 고급진 전략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정된 공연을 할 수 있게 만들어보자. 그러려면 음주 사실을 시인하자. 그렇지만 음주 사실이 사법 처리 대상의 범위를 벗어난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렇게 털어놓고 답변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의 노여움을 좀 낮추고 그렇게 되면은 예정된 공연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어떤 고도의 전략에 의한 꼼수에 의한 접근이 아닌가 이 문제인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제 뒷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정문으로 나오는데 공개적으로 나왔던 김호중의 짧은 1분 정도의 멘트를 보면서 뭔가 좀 말끔하지 못하다. 솔직하지 못하다.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오늘 뉴스장터는 어쨌든 간에 김호중이 조사를 받았고요. 오늘이 20일 수요일이에요. 내일하고 모레는 슈퍼클래식의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 무대에 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다음주에 있는 6월 1일하고 2일에 있는 전국토콘서트 김천공연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최사인 SBS 미디오넷은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소속사는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밀어붙이기 위한 어제 이렇게 성실한 조사, 시간 끌기 조사 그리고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듯한 조사와 멘트를 한 것이 아닌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김호중이 이번 사건 이후에 했던 행동 때문에 그래요. 입만 열어보면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멘트도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 않아요. 어떤 다른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모르지만 어제 김호중의 이렇게 공개 멘트 첫 대언론인 신경토로가 어떤 솔직함이나 진정성이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김호중이 어제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처음으로 대언론인 신경토로를 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호중 팬이나 또 우리 구독자들께서는 어떤 의견이 있으면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